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오늘은 고1, 2024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25번부터 28번까지 현대소설이죠. 전상국 소설가의 달평시의 두 번째 죽음이라는 작품을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소설이기 때문에 인물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국룰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인데요. 자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는 것이 여러분의 국룰입니다.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보기를 항상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는 하고 적절하지 않은 하고 적절한 하고 문제가 다르죠. 뭐 적절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발문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정 발문 이라고 해요. 부정 발문과 긍정 발문을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동그라미 치고 적절하지 않은 이제 x 치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긍정 발문 이제 요거는 부정 발문 이렇게 보기 먼저 볼게요. 작품 보기 전에 보기 먼저 보십시오. 앞부분에 줄거리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인공이 달평시 인가봐요. 우리 제목에도 달평시가 있었는데 대중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의식하는 건 좋지 않죠. 몰락해 간다. 누가? 달평시가 몰락해 간다. 우리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달평시. 우리 주인공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바해서 의식합니다. 몰락해입니다. 이런 과정을 쭉 봅니다.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어 오던 달평시. 그러면 달평시 원래 순수하게 착한 일을 했었어요. 여기 언론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대중이죠. 그죠?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명하게 되어 중독되어. 이게 부정적이죠. 자극적 정보에만. 언론하고 자극적 정보가 연관되겠네요. 대중과 언론에 여기 대중이 있고 여기 언론이 있네요. 관심을 끌기 위해 시선하고 관련됩니다. 보여주기식 선행. 그러면 이제 세모가 되겠죠. 보여주려고. 교장선생님 앞에서 휴지 줍고 하는 그게 보여주기식 선행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선행은 어땠어요? 순수한 의도의 선행이었어요. 순수한 의도의 선행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완전 허위의식이죠. 허가 이제 빌허자에 거짓이 있자니까. 결국 정체성상실이 되고요. 가족까지 파탄하게 파탄하게 되겠습니다. 몰락합니다. 파탄합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설렁탕집 주인 달평씨는 우리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나 봐요. 선행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행이 이제 순수한 의도입니다. 순수한 의도.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맞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우연히 신문 기자들에 의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언론이 되겠고요. 대중들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달평씨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으로 맞행이 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모습, 이게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죽음이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죽음이 됩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평씨에게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것을 눈치 못 챌 매스컴이 아니었다. 이게 이제 언론입니다. 언론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합니다. 냄비처럼. 달평씨의 미담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서 알려질 기회가 부쩍 줄었다. 관심밖에 밀려나게 되죠. 그러나 달평씨는 거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렸다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과자입니다. 용서 못 받을 죄를 수없이 지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온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달평씨는 듣기에 끔찍한 자기 지난 날에 악행을 요목조목들 추워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허위의식이죠. 거짓입니다. 허위의식이죠. 허위의식 결론 짓곤 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어째서 내 식구의 배를 굶겨가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몸을 던졌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청중들은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개를 크게 주었거든요. 팩트체크가 필요한데요. 청중도 바보입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진분입니까? 달평씨의 아들, 딸이 숨가쁘게 달려와 우리 가족이 몰락한다는 말도 파탄 난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보기에 달평씨의 부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보고 부쩍 늘어난 험악한 사람들이 식당 방문을 막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다. 어떻게든 달평씨의 그러한 폭탄 선언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폭탄 선언은 그거죠. 자기가 전과자라고 폭로해서 관심을 유도하려는 전과자 코스프레, 전과자 커밍아웃 선언이죠. 다시 달평씨 입에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든 무슨 친선단체 회장직 감투가 여지없이 달평씨에 씌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날센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없다고 이런 표현은 속담을 인용하는 건데요. 속담을 이렇게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인용도 되고요. 인용도 되고 풍류법이라고 합니다. 속담이나 격언 얘기하는 풍류법이라고 해요. 풍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센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없다. 그러면 원수하고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이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 세상 사람들도 쉽게 잊어버린 사람에게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한 겁니다. 쉽게 잊고 쉽게 생각하는 뜨거워졌다가 금방 또 식어버리는 세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달평씨를 다시 그들의 관심 밖으로 내동댕이셨다. 보은 식당에 우리 식당 운영한다 있잖아요. 종어분들은 식당 안에서 나폴레옹처럼 비유하네요. 초조하게 달평씨를 나폴레옹으로 비유했습니다. 서성거리는 달평씨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다. 오늘 A주간 신문 기자가 왔다 갔지? 어느 날 밖에 들어왔던 달평씨가 부인에게 물었다. 예 왔었어요. 와서 뭘 물읍 될까? 당신이 정말 옛날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지요.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릴 듯 숨을 내쉬던 달평씨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보이며 말했다. 잘했다 이거죠. 아 돈이구나 돈. 동그랗게 된 건 돈이죠. 그래. 얼마나 쥐어 보냈소? 아무것도요. 마침 돈이 집에 하나도 없었어요. 집은 몰락하고 있는데 자기는 인기만 관심이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야? 아무래도 식당 문을 닫아야 할까봐요. 지난기 세금도 아직 뭐야? 도대체 옆에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래?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달평씨의 부인은 사자처럼 사자처럼 포유한다. 사자처럼 불을 짓는다. 이것도 직유법이 있네요. 비유했습니다. 달평씨를 포유하는 불을 짓는 남편한테 맞서 대들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얼굴로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맞을 뿐이었다. 그때 식당에 와 있던 달평씨의 아들, 딸들이 어머니 대신 우우 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아쉽게는 계신 겁니까? 아빠, 아빠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 만 배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아빠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세요?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순수한 의도로 왜 이렇게 길쭉하게 됐냐? 자동적으로 길쭉하게 됩니다. 조금 줄여라. 옛날에는 순수한 의대도 선행을 했던 순수한 선행. 오늘 글씨 왜 이렇게 못생겨지지? 선행이죠.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식들이 내 쏟는 공박에 속수무책으로 멍청이 듣고만 있던 달평시가 벌떡 일어나. 종업원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폭탄선으로. 또 거짓말이겠네요. 두 번째 폭탄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시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서술자가 작가인데요. 서술자가 작가인지 어떻게 하냐면 이 작품 속에 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작가입니다. 서술자가 작가인데요. 예를 들면 3인칭이라고 하죠. 3인칭인데. 이거 판단합니다.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판단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고 판단하는 거라고요. 외부에 있는 작가가 편집자적 논평의 출제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써야 되겠네. 이런 무슨 뜻이냐면 작가가 작품 사건에 개입합니다. 사건에 개입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게 편집자적 논평. 선생님 줄여서 편론 그러거든요. 편론을 합니다. 네. 이 말은 더 이따가 하려 했지만 기왕 아무 때고 말까지 더듬어대는 달평씨의 목소리는 사뭇 비장한 느낌까지 드는 것이었다. 종업원까지 숨을 죽였다. 너희 셋은 모두 빗줄이 아냐. 아버지 미쳤네요. 그죠. 또 거짓말입니다. 기철이는 호남성 기차가를 주웠고 기수는 서울역 광장이 버려진 걸 주워온 거고 애숙이 넌 파주 양갈보촌이 네 고향이지. 물론 남들한테야. 저기 있는 너들 어머니 뱃속에 난 것처럼 연극해왔다면. 얼굴이 하얗게 지른 달평씨의 세 남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황황히 눈길을 펴며 구원이라듯 하청하듯 카운터에 앉은 그들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노렸다. 그럴 때 달평씨의 부인은 이제까지 그 누구에도 보지 못했던 분연한 얼굴로 일어섰던 것 그리고 그네가 소리쳤다. 여보 이제 당신 자식들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에요? 아내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르나 그런 적이 없었죠. 위에 보면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나오죠. 달평씨의 부인은 사자처럼 보유하는 남편인데 맞섰다. 열리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얼굴을 아내는 되게 다정당함한 성격입니다. 이제 안에 뚜껑이 열렸다. 이런 얘기죠. 가속으로 무너진 내려도 어쩔 길 없는 남편의 그 두 번째 죽음의 순간 이 두 번째 죽음이네요. 거연히 불을 짓고 일어선 그네의 외침은 우리의 달평씨를 다시 한번 살려낼 오직 한 가닥 빛이었던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판단합니다. 편집자죠. 논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반으로 1단 2단으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볼까요. 1번에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에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 나타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으니까 답이 1번 하면 되고 비유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나폴레옹처럼이죠.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노란 걸로 나폴레옹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노란 걸로 해서 여러분 그 8페이지에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나폴레옹처럼 있을 거예요. A 주관사 나오는 부분이죠. 나폴레옹처럼 서성인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가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보시면 사자처럼 포효하는 요것도 이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죠. 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셨을 것 같고 시간의 흐름다. 이거는 순행적 구성입니다.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역순행 기억을 하고 회상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서술자가 여러분 서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작가라고 그랬죠?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선생님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26번 가겠습니다. 26번 청중들은 달평시에 강의를 받고 심드렁 했다. 별로 관심이 없었다. 뭐 그건 아니고요. 이런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얼굴에 공포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여러분 강단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을 머리를 쳐들게 하고 공포를 끼얹었다. 이거를 빨간색으로 혹시 해보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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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나가리 다음에 달평시는 아들 딸은 어머니의 발언으로 아버지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무슨 개뿔. 그죠. 재길 아웃. 종업원들은 달평시에게 경제적 무슨 소설 씁니까. 닥치세요. 달평시는 A 주관사 기자를 만나 새로운 선행을 A 주관사 나오는 부분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별 말 없었다. 그죠. 난 모른다고 하고 돈 안 지어주고 보냈다. 5번 달평시 부인은 어려운 식당 운영에 대해서 화를 내는 남편에게 대들지 않았다. 요 부분이 있었죠. 선생님이 이번에는 오렌지를 하겠습니다. 오렌지를 꺼내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오렌지 보시면 달평시의 부인은 대들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달평시의 부인은 화를 내는 달빛에 대들지 않았다. 딩동댕. 전답 5번. 그 다음에 27번 가겠습니다. 보기는 아까 읽었고 1대345 선지만 판단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달평시의 모습에서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인물의 욕심이 드러나죠. 끔찍한 악행을 공개하자. 이 뻥이잖아요. 그죠. 달평시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자극적 종범만 하는 대중모습. 이것도 부정적인 비판의 대상입니다. 달평시에게 씌어진 친선단체의 회장직 감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불우한 사람들에게까지 철저히 소리는 달평시의 허위의식을 보여준다. 여러분. 친선단체 한번 찾아볼까요. 친선단체는 어디 있냐면 8페이지 오른쪽 단에 보면 기억폭탄선언 기억폭탄선언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신선단체 회장직 감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찾았죠. 여기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 근처에 보시면 이게 지금 불우이웃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불우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들이 그냥 씌어진 거죠. 그죠. 요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답 3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생각았나? 라고 아들 딸이 물어보는 걸 달평시가 보여준 선행을 보여주기식선행. 그러면 예전에는 순수한 의도로 선행했는데 생각 안나? 그러면 지금 보여주기 선행하고 있잖아. 보여주기식 선행하고 있잖아. 하고 아빠한테 따지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달평시를 한 번 더 살려낸 오직 한가드에 비친 근혜의 위치면 달평시가 더 이상 파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아내의 저항의 꿈. 그죠. 살려낸다 그랬으니까 달평시가 두 번째 죽었을 때도 살려낸다. 를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한 문제 더 있구나. 기억과 내용은 폭탄선언과 폭탄선언이거든요. 첫 번째 폭탄선언은 정과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폭탄선언은 자식을 부정하죠. 주원조식 자식이다. 그러면 기억은 초점을 다른 인물로 다른 인물로 하는 거 자기한테로. 그죠. 2번. 인물들이 다른 인물의 과거에 벌인 일들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주어왔다. 내가 벌인 일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다음에 관종이죠. 관종. 니은은 기억 때문에 발생한 사건의 전체 모습. 전체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체 모습. 수말이라고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전체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다. 사건의 전말을 자식이 아니야. 은혜 주어왔어. 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5번. 반향. 반향이 여러분. 메아리입니다. 메아리를 일으켜. 메아리를 일으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관종짓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 정도면 정신병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과장된 소설이었고.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이 강의가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